사람들은 꿈을 꿀 때 고유의 뇌파 주파수를 가져야 돼. 본인의 주파수하고 상대방 주파수하고 일치시키면 그 사람 꿈속으로 스르륵. 아빠! 수상한 사람 찾았어. 몽따주랑 조금이라도 유사한 다 찾아. 다시 들어가게 해줘. 정확한 룰과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. 우린 어디서 말 말해? 말 말해! 살아 있어. 당신은 알게. 그 사람 만날 수 있는 길이 굳축밖에 없어요.